제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영어 귀뚫기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됐어요 그건 내가 부족한 점을 계속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채워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영상이 나한테 맞나 이게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재미가 없다 뭐 그런 건 안 받고 조금 어렵지만 흥미가 있고 뭔가 계속 끌린다 그런 건 받고 이렇게 내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가 자꾸 이러고 있죠 뭐 하는 걸까요? 단어 찾기 저는 영어 귀뚫기 초반에는 초반에도 막 계속 찾았어요 들리는 거 찾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아 내가 아직 찾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영상에 계속 집중을 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데 들려서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엔 수거이고 그냥 문장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그걸 내려놨고요 그러다가도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은 단어가 들리는데 그 단어 자체로 뜻이 한두 개인 하나인 아주 명확한 약간 고급 단어들 들리면 찾아봤어요 그리고 읽어보고 그리고 읽어보고 소리 들어보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껐어 그 다음에 또 봐 영상을 보다 보면 또 들려 또 잊어버렸어 그럼 또 찾아봐 물론 영영사전 찾아보면 좋지만 초기에는 영영사전이 잘 안 느꼈어요 그래서 한영사전 파파고도 많이 찾아봤고 거의 파파고는 제 핸드폰에서 항상 열려 있었고 구글도 구글 뭐뭐뭐 미닝 뭐 이런 데피니션 뭐뭐뭐 미닝 이게 항상 단어를 쓰고 미닝 이렇게 계속 영영사전을 찾아보다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또 파파고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단어를 안 찾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단어를 계속 찾아봤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영어 귀뚫고 나서 어떤 날은 또 아예 안 찾아본 적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아주 깊숙이 빠져서 볼 때 이런 때는 잘 안 찾아봤고 그래도 한 시즌 한 시즌에서 그래도 10개 이상은 찾아봤죠 이렇게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아 그걸 안 찾으면 못 넘어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꼭 찾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찾아보시고 찾고 싶은 거 있으면 찾으세요 그런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찾아보니까 그러면 조금 나중에 찾으시고 명확히 단어가 들리는 게 있어 이건 진짜 분명히 단어야 그러면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해보고 또 잊어버려 근데 또 들려 그럼 또 찾아 그거를 이제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다가 또 찾아봐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 거야 물론 안 헤어져요 네 안 헤어져요 하지만 계속 읽다 찾아보고 듣다가 찾아보고 보다가 찾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단어가 어느 순간 내 거가 돼 있어요 그렇게 좀 귀찮아하지 말고 이걸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찾아보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말고 찾아보고 내 단어 좀 부족한 거 같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 책들도 가끔 읽어보고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책들 쉬운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귀찮음을 없애야 돼요 내가 쉬운 영어책이 없어 그러면은 쉬운 동화책이라도 있던가 오디오북이라도 오디오북 이건 오디오북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일상생활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런 일상생활 문장들 이런 거를 조금 보세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무조건 남만 믿고 뭐 지병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조건 영어 보고 들어야 돼 만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학원 다닌 애들이 무조건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집에 와서 내가 부족한 거를 또 찾아보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믿지 말고 다른 어떤 유튜버만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한 방법만 믿지 말고 어떤 방법을 하되 그게 나한테 맞아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러면 그걸 그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어떻게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냐 단어가 부족하면 단어를 계속 찾아보던가 아니면 문법이 부족하면 문법 영어 영상을 보던가 저 단어 계속 나오는데 아 저거 도대체 뭘까 못 알아듣겠네 저거 유축 안되네 하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수시로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